오늘 새벽 올림피아드 9라운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한국 오픈팀은 아쉽게도 이집트를 상대로 1대3으로 졌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과도 있었죠 2번 보드인 안홍진 선수는 2400대 아이엠을 아주 멋진 경기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 경기는 안홍진 선수가 백잡고 이긴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은 2포 안홍진 선수의 주력 오프닝 중에 하나인 E4를 들어가서 결국에 시실리안 디펜스로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나이트 E6 D4 이러면서 나이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을 시실리안 타이만 오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이만 오프의 메인 진행 중에 하나인 나이트 전개 퀸 C7 B3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A6는 지금은 나이트 들어오는 걸 예방을 하고요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메인 진행은 이렇게 퀸 D2 하면서 퀸사이드 캐슬링하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2 하면서 킹사이드 캐슬링하고 F4로 이렇게 쭉 공격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인데요 여기서 안홍진 선수가 굉장히 독특한 사이드 라인을 합니다 그건 바로 A3인데요 이거는 일부러 한 수 기다리는 수이자 B6 B4를 예방하는 수인데요 타이만 오프에서 과거에는 엄청 안 두는 수인데 최근 들어서는 마스터 레벨에서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그래도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B주류이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게 두어지고 있는 사이드 라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도는 뭐냐 B5를 기다린다 그리고 B6 B4를 안 되게 하면 NF6일 때 F4 공격이 좀 강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평범한 진행을 하게 되면 NF6를 할 때 여기서 F4를 하기에는 B6 B4 핀과 함께 이 NTXE4 위협이 매우 셉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A3가 되어 있으면 NF6를 하더라도 F4 할 때 B6 B4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E4 폰 공격이 쉽지 않아서 흑이 E5를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D6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QF3 퀸사이드 캐슬링이 굉장히 강력한 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B6 B4를 예방하는 게 타이만 오프에서 예방을 안 하는 게 좀 더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예방을 하는 수가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NF6 안 되니까 그러면은 B6을 빼내도 되는가 B6 빼내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가 사실 가장 좋은 위치인데 이렇게 빼내게 되면 이런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트 공격하면서 수비가 안 돼 있는 B6을 또 공격하죠 잡더라도 이런 형태로 공격하는 게 또 배기 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B6 움직이 어렵고 나이트 움직이 어렵다 보니까 흑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B5 인데요 아이디어는 B6 B7 먼저 하려는 건데 이때 NTXC6가 바로 백의 또 크리티컬 오프닝 전략인데요 처음에 그냥 엄청 빠르게 이렇게 잡게 되면 이 B폰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센터가 강력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센터를 치거든요 근데 이 B5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잡게 되면 퀸 아니면 폰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 BTXC6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홍진 선수의 오프닝 전략이에요 이거는 이제 갈림길입니다 퀸으로 잡느냐 폰으로 잡느냐 선택을 해야 되고 상대방은 퀸으로 잡고 나서 이제 H4라는 이게 또 안홍진 선수의 독특한 오프닝 선택인데요 H4, H5를 해서 킹사이드 영역을 잡아 놓고 룩 리프트의 가능성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H5까지 전진을 했고 상대방은 이렇게 H6까지 전진하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특히 나이트 왔을 때 이렇게 H6 그러다 보니까 미리 H6로 차단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비숍 전개 그 다음에 NF6, 퀸 전개 이렇게 됩니다 퀸 이동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홍진 선수의 과감한 무브 바로 G4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거의 G5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퀸사이드 캐슬링은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킹을 중간에 계속 버티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서로 이제 비숍 전개 흙은 비숍 전개 하면서 마주치는데요 이제 흙의 비숍이 굉장히 좋은 비숍이거든요 왜냐면 폰이 다 밝은 칸에 있으니까 반대색인 이제 이 비숍이 좋은 비숍인데요 이걸 교환해서 없애려고 하니까 교환을 해주지 않죠 자, 여기서 상대방이 D6를 뒀는데요 자, 컴퓨터 엔진은 이 D6가 굉장히 안 좋은 수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서로가 놓친 것 같아요 이제 안홍진 선수가 놓친 수는 바로 G5가 숨어 있었어요 자, 실전은 이걸 안 뒀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잡고 나서 H6 공격이 매우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잡는 공격이 있는데 룩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퀸텍스 F6가 걸리죠 또 여기서 이렇게 피한다 싶어도 이렇게 잡을 때 룩으로 잡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잡히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껄끄러운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두 선수가 모두 놓쳤습니다 자, 퀸 전개를 먼저 하게 되고요 자, 퀸은 이건 왜 하느냐 나중에 F4 가능성도 있고 또 비숍의 대각선에서 미리 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트 재전개 나이트 E5 관련한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 재전개 이후에 서로 기물을 계속 재전개하죠 백도 보면 안홍진 선수도 나이트 재전개하고 비숍 C3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비숍 이동하고 자, 그 다음에 나이트 잡고 나서 잡고 나서 E5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네, 기물기환이 많이 됐는데요 자, 비숍 C3 재밌게도 폰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모양새가 그리고 서로 이제 중앙, 자신의 중앙폰이랑 반대색인 비숍이 됐고요 자, 퀸 이동 이후에 룩 C1 네, 이거는 잡으면서 디스커버드로 공격하는 게 있어서 미리 피해주고요 자, 여기서 안홍진 선수는 캐슬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킹 E2 이게 기물 소진, 교환이 많이 된 것도 어느 정도 킹이 안전해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퀸 이동 이후에 공격하니까 F3 그리고 F6 이제 퀸 이동 이건 이제 디포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흑이 먼저 캐슬링 했는데 자, 지금은 디포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퀸과 룩이 한 선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봤는지 미리 피해줍니다 자, 흑이 먼저 D5 센터 썸 들어갔고요 퀸 D2 이후에 이제 서로 전개들을 해줍니다 비숍 전개하면서 공격 그 다음에 룩 이동 해주고 퀸 이동하면서 공격 그 다음에 비숍 이동 하겠죠 그리고 비숍 이동하면서 또 공격 네, 먼저 잡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킹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는 또 이 중앙이 뻥뻥 뚫려있기 때문에 킹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해요 그렇게 미리 이동해주고 나서 룩 C8 퀸 이동해주고 나서 퀸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교환해준 다음에 룩 공격하면서 전개 특히 안 쓰고 있는 이런 룩을 써야겠죠 자, 그 다음은 네, 비숍 자, 여기서 퀸 교환하자면서 들어왔는데요 상대방은 여기서 퀸 교환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서 무난하게 비기는 엔딩 선택 룩 엔딩이자 반대색 비숍 엔딩으로서 이제 서로 좀 이기기는 힘든 지지도 않겠지만 이기기도 힘든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상대방이 조금 무리를 합니다 퀸 교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피하게 되는 순간부터 약간의 퀸이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고 파일을 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퀸 들어갑니다 네, 과감한 선택인데요 이렇게 일종의 비투폰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대방은 이렇게 킹 왔다 갔다 한다던가 비숍, 퀸 여기서 상대방은 킹을 왔다 갔다 한다던가 또는 퀸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퀸텍 비투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블런더예요 이걸로 기회가 들어온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백랭크 체크도 걱정되지만 이 비숍이 지금 수비가 안 되는 상태로 체크를 들어온 거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바로 룩 C2로 가로막으면서 퀸 치우게 만드는데요 퀸 B3 할 수밖에 없어요 비숍을 지켜야 되니까 이러면 지킨 것 같지만 결국에 문제가 뭐였냐 백랭크의 약점이 지금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퀸 체크하면서 룩 C7 공격이 게임을 이기는 수가 됩니다 퀸 체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룩 C7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옆선이 뚫려 있잖아요 재밌게도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도 킹 C3로 피한 다음에 더 이상 공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상대방이 한 수만 잘못 놀면 퀸 체크하면서 퀸텍 C7으로 체크메이트예요 지금 룩이 C7 공격하니까 체크 다음에 반복 체크가 아니라 체크메이트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체크메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기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홍진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는데요 비숍을 가로막는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룩은 하나로 지켜주고 있고 백은 두 개로 공격 중이니까 결국에 물량 이득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IM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IM 입장에서는 물량을 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싸워볼 수 있게 폰이라도 더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면서 룩 잡고 나서 폰을 잡습니다 자 이러면 게임은 비숍을 하나 주고 비숍 한쪽이 자 이제 게임은 자 이제 게임은 안홍진 선수는 비숍을 하나 더 가진 형태고 상대방은 폰 두 개를 바깥쪽 패스폰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타겟팅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킹사이드의 약점을 노려야 되는데요 이런 G7 지점을 노리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퀸 D2로 막고 그 다음에 비숍 C3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D로만 가게 되면 퀸 지원만 찍게 되면 반복 체크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퀸 D2로 옆선 수비하고 이렇게 퀸 D7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체크하면서 들어오길래 저는 퀸 D2, 퀸 C3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숍을 가로막는 형태로 들어왔어요 자 이 수는 이제 비숍이 퀸 E3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퀸 A1까지 오면서 퀸 G1 체크를 노려요 자 이러면 반복 체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반복 체크 안 되게 체크한 다음에 비숍을 이렇게 가로막죠 퀸 G1 자 상대방은 여기 체크는 하는데요 비숍 F2로 막고 나서 여기서 상대방이 약간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퀸 C3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실수냐 자 어떤 지점 컨트롤을 무조건 했어야 됐는데 놓친 거예요 자 여기서 안홍진 선수의 정말 멋진 수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 게임을 이기는 수죠 보이시나요? 그건 바로 G5였습니다 우와 다 지키고 있어서 폰 못 밀 줄 알았지만 네 가능했죠 자 G5 자 이러면은 여러가지 선택이 있겠는데요 가만히 있기에는 폰 구조가 다 깨지잖아요 잡아줘야 될 텐데 이렇게 잡게 되면 폰을 민원 공격이 강력하고요 또 이렇게 잡게 되면 나중에 킹 올라가면서 비숍 G3로 다시 이 폰을 공격하면서 공격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H폰으로 잡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또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H6 네 체스 다크 맨지는 느낌표 바로 주고 주고 있고요 체스 다크 맨지는 바로 느낌표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옆선 수비 들어왔지만 또 퀸 G6로 또 공격 들어옵니다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어서 잡도록 유도가 되면서 킹앞이 또 쫙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또 안정현 선수가 굉장히 멋진 수를 두는데요 바로 잡아도 되는데 B2, E3를 둡니다 네 이수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B2, G5 하겠다는 연계의 동작인데요 자 그러면서 퀸 C1으로 들어오는 혹시라도 이제 볼 수 있는 퀸 위치도 미리 차단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는 공격은 지금 안되게 막아놓은 가운데 상대방은 이건 다 못 지킨다 봤는지 바깥쪽 패스폰 미는 계획으로 들어가고요 반격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이거 잡히는 것들은 못 지키죠 자 그래서 잡고 나서 잡고 난 다음에 여기서 B2, E3를 미리 했던 이유 B2, G5 하면서 또 폰을 잡고 또 F6 폰도 잡을 수 있고 또 E5 폰도 잡을 수 있고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G5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마치 공략이 안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 체크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G5 하나의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멋진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쭉 체크, 체크, 잡고 나서 체크 이후에 또 잡습니다 자 그리고 E8 폰도 잡겠죠 자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퀸 이동했는데 이거는 체크랄 생각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계속 도망가더라도 결국에 숨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반복 체크가 절대 안됩니다 상대방의 마지막 누림수가 반복 체크지만 안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잡습니다 네 이걸 잡았기 때문에 킹이 또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죠 체크하지만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체크하면서 자 아는 선수가 퀸 F5 들어가니까 실전은 여기서 상대방이 기권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대한 체크들은 다 없는 가운데 또 여기 체크가 유일하게 하나 있지만 여기서 킹 G6 가게 되면 그리고 킹이 이렇게 가게 되면 체크가 안되요 지금 여기서 체크 없고 아마도 가능한 체크가 이것밖에 또 없는데 이게 여기서 비숍으로 가로막을 수 있죠 체크 도망가는 것까지는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 무한 체크가 안되니까 실전은 킹 F5로 갔을 때 기권을 했습니다 네 안홍진 선수의 정말 멋진 9라운드 경기를 지켜봤고요 자 오늘 올림피아드 10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저녁 10시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